퍼포먼스 트레이닝 퍼포먼스 트레이닝은 단어 그대로 퍼포먼스, 선수들의 퍼포먼스를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트레이닝입니다. 즉, 선수들이 체조가 됐건, 육상이 됐건, 축구, 배구, 농구선수가 됐건 스포츠를 행할 때 있어서 가장 많이 그리고 잘 사용되어야 될 움직임 또는 그런 기능들을 그 전보다 더 좋은 단계로 끌어올려주는 것이지 그래서 근력, 파워, 스피드, 또는 민첩성, 아니면 균형감각 이런 것들이 잘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운동 방법을 통해서 선수들의 이러한 체력을 결정짓는 이런 요소들을 그 전 단계보다 더 좋아지는 단계로 발전시켜주는 것이 퍼포먼스 트레이닝입니다.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은 더 현장에서 스포츠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경기 결과가 더 좋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트레이닝이죠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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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